민주당 내에서도 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되게 애물무한 스탠스를 보여서 공백기를 타고 또다시 재산국이 또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농후해지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중들한테 많이 파고든 거는 딱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관세, 중국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나였으면 전쟁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다 서방권 쪽에서 공산권을 뒤흔들면서 뭔가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외교 스탠스를 처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앞서서 지정학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이어서 중동전쟁까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미국 역시 대선 이후에는 서둘러서 뭔가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건 또 지정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미국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을 만드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애매모호함이 많이 촉발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어떤 가치 철학 자체는 공존주의, 평화주의, 포용주의 이외에 다민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주의들이 계속 서로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같이 잘 살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서 항상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지만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전쟁법이든 여러 가지 국제법에서 위반된 국가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하고 컨트롤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본인들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지금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동 관련돼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부터 촉발이 됐지만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갈 때까지 어찌 보면 이게 놔두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애매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주당의 어떤 외교적인 안보적인 정책들은 사실 국제 정세를 더 혼미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제3국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국가들 입장에서 민주당 시절에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안 뽑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오바마 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철수를 하면서 이미 선을 한번 그은 적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민주당의 철학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평화에 대해서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안 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제3국가들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도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게 손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나약함, 정치적인 가치 철학 때문에 외교적 정책들이 공백이 생기는 틈을 타고서 도발이 계속 일어나는 건지 저는 후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대들은 공화당은 항상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 우선이든지 간에 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만약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리적인 도움을 주고 실리적으로 그것을 컨트롤 해요 근데 민주당은 자신의 당의 입장에서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딱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말로서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의 기류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이고 불행한 것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고 바이든의 리더십이 이제 많이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도발적인 행동들은 더 강화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기류는 또 조금은 억제되고 또 바뀔 수는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 능력을 한 국가가 세게 가지면서 억압을 하게 되면 불똥은 항상 주변국으로 또 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국제정세 불안함이나 여러 가지 도발에 의한 불안증은 이제는 벗어나기 그러니까 우리가 회피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국의 어떤 우리 입장에서도 자국의 이익이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당의 기류에 따라서 미국의 당의 기류나 대통령에 따라서 그 기류는 또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철학적인 대응이 아니라 원칙적인 대응이 아니라 즉시적이고 뭔가 이제 테티컬한 기술적인 대응들이 순간순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됐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두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이런 것들이 좀 종전이 내지는 휴전이 당겨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로요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은 테파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흑인들한테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치 철학은 굉장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치 철학이나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또 자신의 가치 철학이나 자신의 그 검사 시절에서의 가치관이 또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철학도 되게 애매모한데 요즘 같은 정세에서는 이분도 또 애매하니까 두 번의 애매해지는 거예요 실례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격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어쨌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원줘야 된다는 입장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너무 안타깝다 물론 인도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이게 약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갖다가 약간 지지라는 발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인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지지하는 쪽하고 그것을 선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려면 민간인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야죠 근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그 틈을 타서 공백기를 타고 또다시 재산국이 또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농후해지는 좀 애매해지는 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적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약간 이런 스탠스로 표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판단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모토를 보면서 총격사건에서 가장 이제 감성적으로 리더십은 발휘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부상 이미 이제 트럼프는 샤이 트럼프가 아니고 백인을 위한 미국인을 위한 트럼프로 자리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언적인 그런 강성이 대중들한테 많이 파고든 거는 딱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관세 그 다음에 중국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나였으면 전쟁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면 진짜 어쨌든 다민족 국가들 다민족 인종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고향에 계속 전쟁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죠 이미지가 그렇긴 하니까 사실 푸틴이랑도 얘기하고 김정희랑도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다시 약간 우세로 가는 그런 분이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로우전쟁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빨리 휴전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진짜 또 애매해 모여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푸틴하고는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는 항상 기브앤테이크로 줄 걸 주고 받으면서 서로 계속 이익적 관계를 모색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여론상으로 전쟁 휴전이나 정전을 갖다 요구를 받고 있으면 일정 수준의 그 카드를 가지고서 분명히 트럼프한테 그걸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휴전이나 정전이든 어떤 리스크가 좀 절단이 되는 행태에서 그 대신 뭐를 줄 거냐 안목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푸틴한테 줄 수 있는 카드는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그동안 어쨌든 물밑상의 많은 교역들과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 편을 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고 그럼 그 공백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 중국은 대만은 그래도 나의 것이야 뭐 홍콩은 나의 것이야 이러면서 더 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더 강한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트럼프는 그에 맞서서 이제 트럼프는 방식이 한 번에 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도 때리고 그 다음 외교적으로 압박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안보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강한 강성 정책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또 약간 되게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혼미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좀 서방권 쪽에서 공산권을 뒤흔들면서 뭔가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외교 스탠스를 처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러우 전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토 전송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러우 전쟁 이후에 국제 전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진짜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정세는 아주 쉽게 표현해야 되면 블럭은 지금 이렇게 중국 쪽, 미국 쪽 이렇게 블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신냉전, 냉전 시기 이렇게 거쳤을 때도 보면 이 블럭의 선들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이 블럭의 선들이 이렇게 몽뚱거려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국가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이쪽 국가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상 되게 복잡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위에서 꽉 잡고 있는 상태이고 나는 이쪽으로 다시 편입될래 이쪽에 있던 국가는 또 이쪽으로 갈래 그러면서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들의 최종적인 표출은 뭐로 되냐면 자국 우선주의가 노멀화 되는 거죠 자국 우선주의가 경제적이든 아니면 외교적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그런 입장인 거죠 최근같이 독일이 사실은 어찌 보면 유럽과 미국이 한 어떤 블럭이 형성이 돼서 이제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독일 총리는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한테 경제적인 교육을 갖다가 모색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이 되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살짝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을 보는 종주, 블럭의 대장격인 국가들 입장에선 강한 컨트롤 능력을 다시 발휘기 위해서 뭔가 압박적인 정책을 하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이걸 써라, 달러를 써라, 위아나를 써라 혹은 무역을 이렇게만 해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더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대장의 싸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국의 안보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하고의 니치마켓도 뚫어야 되는 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정부의 역할과 어떤 정책자들의 대응 역할들이 기존에 있었던 나의 역할은 이것의 국한대라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까지 마련돼야 되냐면 대응을 위한 민간의 자체적인 기구까지도 많이 편성이 돼야지 대응이 돼버리는 그나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디지털 달러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이쪽 시장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보는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비트코인 자체의 네트워크 가치 그 다음에 그리고 분산화되어 있다는 측면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뭔가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정이 되고 시소가치가 다시 발행을 하고 감소를 하고 이런 것들의 체계 때문에 분명히 본연의 가치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승은 어찌 보면 대선을 앞두고서 누가 되든 저는 이제 누가 되든 오히려 규제가 조금 나오고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해리스도 그 전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는 결제 시장에서 일부 포용하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적인 상승 패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레벨업 비트코인이 레벨업 되려면 사실은 이 단순히 디지털 금처럼 디지털 원자재 상품처럼 투자 대상 자산으로 많이 편이 되고 사모펀드는 해지펀드들이 많이 사고 미국 재무보험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슈만으로는 레벨업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레벨업이 되려면 지금 사실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부해 경제 아니면 이제 지하 경제를 얘기했듯이 사실 베네수엘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통화로 이제 컨트롤하기 힘든 영역에 이제 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폐적인 불안정성이 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달러가 접근이 힘드니까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전이나 환 그 매개체로서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달러의 패권이 강화될수록 이제 패권력이 너무 약한 국가들 입장에서 접근성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 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들은 이쪽 국가들에서 특히 이제 예전에 신흥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노멀화될고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레벨업이 될 것이고 지금 상황은 이제 대선 직후에 일어날 기대감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에서 점진적인 상승이고 이것의 상승은 이제 완만한 정도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딱 한 가지 누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그렇다면은 약간 중동전쟁 양상?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 역시도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트럼프 방식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 방식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놔두죠 그냥 놔둬요 아 놔둔다? 놔둬요 냅둬요 미사일을 계속 지원해주고 무기는 지원해주고 네 냅둬요 근데 어느 선상에서 이제 원유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미칠 역량들 특히 이제 사우디가 관건인데 사우디가 어느 정도 공급량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미국의 정책의 스탠스의 기류를 같이 한다라는 측면이 확인이 되면 냅둬요 싸우든 말든 근데 그것들이 사우디조차도 뭔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물가적인 요소라든지 원유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공급량의 부족 현상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우리 흑해 쪽에서의 무역 단절 이제 무역이 교육이 단절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미국으로까지 전이될 리스크가 보인다 예를 들면 부품에 대해서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공급 쇼티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사실 굉장히 강한 압박과 사우디를 먼저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어찌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중동전쟁은 제한된 영역에서의 그 싸움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다시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바이든에서 되신다고 한다면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동전쟁들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전쟁들이 조금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더 불분명한 스탠스와 이제 신리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 가지고서 뭔가 적과의 컨트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개입을 애매하게 하는 민주당의 스탠스를 봐왔을 때는 좀 뭔가 위파막파 좀 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들은 완전히 갈림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에 이제 밸런트의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자라지만 또 생각했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 많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남지 이제 정말 이 매크로 경제 이슈 플러스 앞으로 펼쳐질 이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한번 기담아 들으시고 또 최근에 출근하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요신익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